여러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역사과목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자, 동아시아 세계사 시험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대한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제가 이 총평이 조금 늦게 촬영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봤거든요. 아이들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까지 한꺼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점수는 그대로예요.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점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걸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이미 지나간 시험이잖아. 이 총평을 볼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시험이 좀 며칠 지났거든요. 지금쯤에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셨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요동칠 때보다는 평정심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나간 시험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입니다. 우리한테 다가올 나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 총평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총평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다소 어려웠죠? 아마 동아시아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 과목이에요. 쌍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많은데 세계사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체감상.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뜨자마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빠르게 봤거든요. 빠르게 대충 풀어서 대충 봤을 때는 어, 그냥 조금 뭐 괜찮네 정도였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일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DM도 오고요. 문자도 오고요. 카톡도 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연락을 받아보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계사가. 그래서 다시 봤다? 이제 각 잡고 진짜 집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풀어봤는데 아, 여기서 낚였겠구나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낚였던 문제에서는 정말들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낚일 것 같아도 확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문제가 아니더라고.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교쌤도 그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글밥이 많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밥.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자꾸 글자가 튀어. 어? 자꾸 튀어.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문제가 풀다 보니까 시간적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사가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올해 입평도 그랬고요. 세계사가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세계사가 갑자기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일단 총평합니다. 다음 사료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이게 몇 년 전부터 단순 지식 암기 단순 암기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사료를 해석하는 어떤 문해력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죠? 사료를 좀 길게 준다거나 막 가, 나, 나라를 막 꼬아놓는다거나 함정을 파놔가지고 이거 너 못 봤지? 너 이거 함정 빠지는 거야. 그런 문제 막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료해석 능력을 좀 강조하는 경향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연표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연표는 이제 기본입니다. 늘 얘기하죠. 몇 년 전부터 연표는 이제 디폴트해야 하더라. 연표는 기본값이야. 그 연표 위에다가 이제 사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필요한 겁니다.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뭔가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사료해석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이제 현장 강의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개별적인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료해석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습니까라고 하길래 뭐 뒤에 가서 그런 얘기하겠지만 그 문해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역사 사실을 아는 건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내가 뱉어내고 흡수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국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국어 능력.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이제 채점을 했어. 채점 다 했어. 응? 틀렸다고?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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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이런 문제 분명히 있었지.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틀린지도 몰랐어. 당연히 맞았겠지.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읽어본 적이 없거든. 읽고나서도 당연하지. 체크도 안 해놨다? 근데 채점 정답표 뜨고 나서 보니까 너 틀려... 어? 왜? 어? 왜? 왜? 아! 아! 짜증나! 이런 문제. 낚이는 문제. 다시 보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아쉽게도 그런 문제가 정답률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면 돼요. 수능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수능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아직 수능이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평가원도 이렇게 약간 좀... 현장 친구의 말을 들자면 약간 사설틱하게 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구나. 아, 대비해야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자,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부터 볼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도요투 미디어시. 이거는... 반은 낚였고요. 반은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를 정답을 뜨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어? 이게 왜 도요투 미디어시지? 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가 반이라면 나머지는 딱 보자마자 아, 내가 놓쳤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이거는 해설강의 가서 보세요. 도요투 미디어시을 물어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수례, 문자 통일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 어? 진시황제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틀린 거거든. 이런 것도 주목하시고. 확연히 낮은 이유는 애들아 낚여서 그래요. 그리고 일면에 그런 게 나왔잖아. 일면에. 다음. 중일전쟁이랑 3년 더하는 거. 연표 문제. 봐봐. 둘 다 연표 문제야. 메이지 정부 시기. 연표 문제야. 풀므로 풀어봐야겠지만 연표입니다. 연표, 연표, 연표. 기본이라니까. 기본이야. 연표는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5개를 보는데 737373으로 안전, 안전입니다. 밀, 안전보장조야, 안보조야. 그래서 같이 갖고 왔다. 보면은 이 정도 문제가 조금 어렵고요. 동아시아사는. 대체로 정답률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는 낚이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헷갈렸던 것뿐이지 실제로 엄청 어렵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별로 한번 더 볼까? 동아시아사.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청동기 나왔고요.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또 저는 이제 왕조별로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위진 남북조부터 당나르 때까지 총 3문제 나왔습니다. 북이, 일본이랑 당. 그리고 감진을 물어보는 문제. 다음, 송원시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유평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두 문제 나왔죠. 칭기스칸이랑 서하, 요, 고려, 금을 두 개에 지둬놓고 가나, 다라. 해서 가나, 다라를 물어봤죠. 지도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명청시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5문제 나왔죠? 도요투미, 히데요시가 가장 어렵게 나왔고요. 병자란, 연표 나왔네요. 물레카점령 더하기 9년, 연표 나왔네요. 연표 문제 계속 나오죠. 청나라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쉬운 문제. 동아시아 문화 물어보기. 다음, 개항기입니다. 3문제 나왔습니다. 동학년민운동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시간의 흐름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 도쿄, 도시 문제가 나왔고요. 메이지 정부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기를 보면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중일자쟁 더하기 3년, 한국항복군, 1940년. 이것도 연표로 풀어보시고. 현대사, 오늘날의 동아시아사는 4문제가 나왔죠. 워싱턴 회의, 국국내전, 연표입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그리고 한중수교 이후의 사실, 연표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표적 지식은 기본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웠어요. 좀 더 어려웠죠. 그런데 가장 어렵던 문제가 오스만 제국이랑 티무르 제국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런데 거기서 트리폴리가 나왔다는 거지. 트리폴리라는 지역이 북아프리카가 나와서 거기서 생각이 되게 많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게 가장 낮았고요. 대체로 50% 전후에서 60%까지 있죠. 동아시아사랑 정답률만 비교해도 세계사가 더 어려웠다는 게 보이는 거야. 그치? 자, 2월 혁명을 가지고 아이들이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은 왕정, 뭐지? 제정이 왕정을 이었고 그 이후에 또 왕정이 복고되었다가 다시 뭐가 되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하나 따져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은 거기 딱딱딱딱 들어가요. 해석의 강에서 보여줄게. 다음, 몽골제국. 이거는 풀고 나서 채점하면서 아이들이... 음? 왜? 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채점하고 나서 알았대. 채점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남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딱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암튼 몽골제국에서 좀 많이 낚이셨고요. 아크바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음... 제가 저랑 수업하신 분은 자한기를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제가 수업할 때 그랬잖아. 아, 무슨 우리가 인도의 왕의 아버지랑 손자랑 할아버지 이런 거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런 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음, 알아야 돼.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나왔네? 이렇게 나오잖아. 알면 좋다니까. 그래서 바브르의 아들이 누구야? 후마윤이야. 그의 아들이 누구야? 아크바르이야. 그의 아들은 누구야? 이렇게 쭉 서명했던 거 한번 보시고. 다음 2차 세계대전이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웠나 봐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세계사 주제별 출제 볼까요? 문명 3문제 나왔죠? 메스포타미아 문명. 중국사가 4문제 나왔습니다. 의화단이 2번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몽골제국 명나라 그리고 진시황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서아시아사입니다. 총 2문제 나왔죠? 사산조 페르시아랑 오스만제국과 팀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인도사 볼까요? 2문제 나왔네요. 세포향쟁이랑 아크바르. 다음, 일본사가 1문제가 나왔어요. 가마쿠라마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서양사입니다. 총 10문제 나왔는데 2월혁명, 스파르타, 프로이센, 비잔티움제국, 크로멜. 크게 어려운 문제는 2월혁명 정도를 조금 빼고는 나머지는 좀 원만하게 풀었죠. 그죠? 다음, 나머지 5개. 러시아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고요. 표트로 대제, 2차 세계대전, 쿠바비사일 위기, 반둥회의. 반둥회의를 현장에서 어떤 애가 틀렸다고 해서 제가 이빨을 다 뽑을 뻔했어요. 자, 장난인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 기본이야.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그게 키워드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해. 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뭘 실수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러려고 해석방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좀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전략을 잘 짜보세요. 제가 현장처럼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이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그건 어렵지만 본인 나름대로 전략을 짜보시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볼게. 자, 먼저 개념이랑 연표는 기본입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자, 지금은 이제 9월달 평가 모의서 끝났습니다. 이제 파이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이제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개념과 어느 정도의 연표는 일단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웬만한 개념이나 웬만한 연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그게 안 됐다.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 풀어서 아시잖아요. 연도를 알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힘들더라도 개념과 연표는 꼼꼼하게 잘 잡아두시고 다음, 사료 해석 능력을 함양해야 돼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늘릴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문외력, 국어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코멘트를 준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뭐? 밑에 있는 선지를 가려놓고 제시문만 읽어봐. 아직 문제를 다 안 풀었대. 아직 수능 안 풀었대. 그러면 밑에 선택지를 가려놓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어? 물론 동그라미가 많으면 기분은 좋지. 근데 기분 좋다고 계속 문제만 풀고 바로 넘어가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그것도 좋은데 지금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 문외력이 부족해. 그러면 선택지를 가려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제시문만 가지고 내가 그 분석을 해봐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해설강에 가서 하나하나 밑줄 치고 설명하겠지만 해설강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내가 해석한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는 내가 확인을 못했구나.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해석해보는 거야. 해석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 과목이 아니긴 한데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문외력이 뛰어난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뭐 가나 다 국가가 나왔는데 화자는 누구이며 그걸 전달받는 사람은 국가는 어디이고 그 사이에 낀 게 있는 나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 능력입니다. 심지어 저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다른 과목이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제 현장 수강생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문외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국어 비문학 문제집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구해서 풀어봐봐. 이렇게 조언을 줬거든. 물론 지금 아니야. 예전에. 그러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현장 수강생이었고 그때는 6평 보기 전이었습니다. 시간적 요구가 좀 있을 때죠. 그때는 비문학만 모아놓은 그 얇은 문제집을 제가 갖고 왔어요. 시중 문제집이야. 갖고 와서 이거 풀면 될까요?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해서 이런 걸 연습을 한번 해봐. 얇은 책이었거든. 그걸 다 풀고 나서 그 친구가 되게 잘 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어를 잘 못합니다만 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문외력이 뛰어나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의 깊이는 지식은 없어요. 국어는 잘 몰라요. 다만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꼭 역사 지식이 아니어도 문장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분명히 역사 해석 사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코멘트 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선질을 가리고 제시문 해석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닥치는 대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푸세요. 우리 소수 과목이야. 컨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우리 수준에서 문제가 좋네 안 좋네 그런 거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출제자가 이렇게 의도한 걸 내가 해설지를 보면서 파악해보는 거야. 문제를 풀어서 내가 틀렸어. 왜 틀렸지? 해설지를 보고 아 출제자는 이런 걸 요구한 거였구나 하고 다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제시문을 보면서 선택지랑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또 다른 문제가 나왔네. 내가 기준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게 별로야. 여러분들이 볼 때 별로인 문제야. 버려. 그러지 마시고 별로인 문제를 하더라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되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문제만 계속 푸잖아. 동그라미가 많아서 재밌어.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를 분석하면서 들어가잖아. 좀 지루해. 근데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혼자 못하겠다. 뚜둥 놀라운 주제의 모든 것. 여기서 제가 그걸 해드려요. 제가 여기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문제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지도서, 교과서에 있는 그런 사료나 아니면 그런 뭐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강생, 재작년 수강생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면 현장에서 친구들, 주제의 모든 것이라는 이 주제 특강의 애들아 동아시아 세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 복습용으로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습용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흩어져 있는 건데 그걸 싹 다 정리해서 묶어놓는 그런 특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지역적인 내용이 지도서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도서의 출처를 가지고서 보여드리면서 밑줄 치고 이제 추가하는 거거든? 그럼 이 강의를 만약에 듣겠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단거나 노트를 가지고 있는 그 노트 하나 옆에 펼쳐놓고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내가 몰라서 추가하는 거야. 이해돼?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강자가 여기 있는 주제 특강입니다. 또한 OT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주제 모든 거 강자가 좀 약간 사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교재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강의에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교재 구입 비용이 없어. 부담이 없어. 그냥 강의만 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도 이제 이 주제 특강 끝나고 나면은 추석 연휴, 다음 주가 추석이거든요.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제 특강 금방 끝나죠. 파이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두산을 챙겨다닐 그런 날씨가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일교차도 점점 커지겠죠.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도 이제 실력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건강관리를 못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것도 이제 실력으로 보는 그런 시기예요. 진짜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수면 관리 잘하시고 식사도 꼬박꼬박 잘 챙겨두세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꾸 체에서 밥을 잘 안 먹게 되거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그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진짜야. 한국인 밥심이라네. 먹는 게 있어야 내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공부가 엄청난 열량을 쏟아내는 거니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걱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9평 끝나고 걱정 되게 많을걸? 상당글 되게 많이 올라왔어. 밀려서 미안합니다.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걱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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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끝에 그 결론 뭘로 나오게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자꾸 하더라고 애들이. 아 진짜.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애써 그런 생각이 들면 떨쳐내시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거지로라도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내가 이번에 9평 못 봤지만 나 수능에서 잘 볼 수 있어. 왜? 9평에서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전환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잘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저랑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그랬듯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긍정의 힘을 갖다마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소속 과목이었습니다. 소속 과목. 동아시아사, 세계사. 시험 보다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을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속 과목. 죽으시면서 부붓 ложismo